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머신이 하나 출시될 예정이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조만간 킥스타터로 먼저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머신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더라구요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홈페이지 보면 요쪽에 쿠쿠메이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신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오우 멋집니다 자 커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위에 크레마 같은 게 좀 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죠 한글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차갑고 뜨겁고 두껍고 가볍다 다양한 커피 스타일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원형 추출 커피 메이커다 자 방금 보신 대로 이름은 쿠쿠메이커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는 한글자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커피메이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봤을 때 얘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름이 쿠쿠메이커 밥통 아니죠 커피메이커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계속 한번 봐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홍보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뭘 홍보할 거냐면 저희가 올해 초에 해베 커피에 버터 카라멜을 커피깎이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구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버터 카라멜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또 새롭게 출시되서 들고 와 봤거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끈이 달려 있는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오너먼트로 걸 수도 있게끔 요렇게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깎아 왔습니다 자 이 안에는 이 해베 버터 카라멜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 가볍게 선물용으로 뿌리기 좋은 고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녀석 말고 기존의 패키지인 요런 애들도 가격을 다 깎아 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 남겨 둘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실이 많습니다 쿠쿠메이커 아래로 내려와서 좀 보면 뭐 하나로 전부 다 된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에 클릭으로 완벽한 커피 이 옆모습을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디그 자로 디자인이 돼 있죠 디자인은 제법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콜드브루 에스프레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스타일의 커피 이 모든게 다 된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지금 보면 발열 상태 조정 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온도 조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과 지상 입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물이랑 커피 가루가 투입되는 구멍 같아요 근데 물도 일로 들어가고 커피 가루도 일로 들어 간다는게 좀 희한하네요 이 밑에는 시간 조절링 그리고 커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 밑에는 커피 아울렛 아무래도 커피 추출구겠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어플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어플로 조절되는 것을 좀 자세히 보면 워터 인풋 커피 가루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압력 그리고 온도 시간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니까 아 이 머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심력 기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심력으로 돌면서 추출을 하는 추출 기구입니다 옆에도 보면 뭐 가변분리 그리고 뭐 급수 시스템 순환 추출 원리 뭐 방수가 된다 청소하기가 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원심력 기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압력으로 커피 가루를 지어 짜듯이 추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심력으로 돌려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죠 이게 한 3년 전쯤인가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 지프레소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국내 회사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원심력으로 추출을 하는 기구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분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원두양과 물 투입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에스프레소 비슷한 농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뷰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에스프레소만큼은 아니다 모카포트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쿠쿠 같은 경우에도 그 지프레소랑 좀 비슷한 느낌이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순환추출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물이 올라가서 돌면서 원두를 적셔서 추출합니다 근데 그 적신 게 다시 물통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출을 한번 거치고 난 커피가 다시 커피를 또 적시고 다시 커피를 또 적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진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독립적인 압력 통제 일반 커피 머신과 이 쿠쿠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쿠쿠는 이렇게 원심력으로 돌아가면서 커피 추출한다 자 원심력은 반경과 회전속도에서 결정된다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출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쿠쿠 같은 경우는 원심력으로 도니까 커피가 주변에 이렇게 쌓이죠 그리고 가운데서 스프링 쿨러로 이렇게 물을 고루 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링의 위험이 별로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두의 분배 같은 경우에도 쿠쿠는 원심력에 의해 고르게 분배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포토필터는 이렇게 고르지 않게 분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칠침봉이나 디스트리뷰터를 써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압력 부분에도 일관된 압력 추출 일반적인 우리 에스프레소 머신은 일관성이 없는 압력 추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게 많은데 쿠쿠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굉장히 높고 균일한 커피를 만들기 좋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출시가 된 머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가보다 독립적인 추출 시간 제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자세히 보면 물이 이 기둥을 따라 올라간 다음에 커피층을 통과하고 또 떨어지고 또 통과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줘요 쿠쿠 메이커는 순환 추출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추측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층을 통과한 뒤에 다시 물통으로 회수돼서 그걸로 또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머신에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죠 그 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추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커피가 더 진해지는 개념인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40초로 설정을 해놓으면 추출이 딱 시작되고 40초 동안 추출이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40초 동안 추출이 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방에 쭉 뱉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요 그러니까 농도를 굉장히 진하게 빼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이전에 지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에 커피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돌면서 커피층을 통과하고 나면 아래로 수집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얘는 뱅글뱅글 돌죠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독립적인 두께 조절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방금 전에 그 순환 추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농도가 높은 커피를 추출하려고 하면 분쇄도를 곱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출 시간도 길어지고 잠시만 하면 과다 추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쿠쿠 메이커는 커피 농도를 올리기 위해 분쇄도를 곱게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으로 컨트롤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순환 추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 추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댓글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온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온이나 얼음물이나 실온물 이걸로 추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을 데워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쿠쿠 메이커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출시된 제품이 아니니까 뭐 예상을 하기는 힘듭니다 처음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그냥 원심력으로 뽑는 거구나 지프레소 비슷하겠거니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순환 추출이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쇼츠로도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에스프레소를 뽑은 다음에 그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수동 커피 머신에 넣어서 또 에스프레소를 짠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농도가 확 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맛도 어마어마하게 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과 커피가루 투입구가 지금 같죠 이 부분도 들어가면서 뭔가 떡이 지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아직까지 킥스타터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생김새를 딱 이래 보니까 안 싸보입니다 비싸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이 어플을 또 봤을 때 RPM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나중에 차후에는 뭐 추가가 될런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킥스타터에 얼마에 올라오는가 보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럼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bishop 감사합니다.